지소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진짜 라디오 안 하는 거예요? 어제까지도 아무 말 없었잖아요.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지소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이제 그런 놈 필요 없어. 지소 없이 갈 거야. 너한테 지소 데리고 오라고 한 내 잘못인데 괜찮아. 어떻게든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. 지소 씨, 라디오 안 하는 거예요? 내가 라디오 한다고 하면 송그림 씨 안 올 수 있어요? 하죠, 라디오. 하자고요, 라디오. 좋아해. 나, 너 좋아해. 하하. 아 아 내 전화 피하지 말라 그랬지 네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내내 어떤 마음으로 나 기다렸는지 아는데 뭘 알아요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데 왜 몰라 너 내가 라디오 빠진다고 생각하고 내내 나 미워하면서 여기 서 있었잖아 근데 나 할 거야 나 계속 할 거야 너랑 넌 내 말만 믿으면 돼 믿고 싶다고 나도 그럼 믿어 그동안 아파했던 나의 마음 잊으려 나의 마음으로 잊으려 나의 마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